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오세요. 앞에서 많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탐정 손수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잊을만 하면 뉴스에 다시 나오는 사람입니다. 황하나 씨 이야기입니다. 사회뉴스 연예뉴스의 단골 손님 황하나 씨. 남양유업 외손자라고 해서 더 유명한 그 인물이죠?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야 되는데 황하나 씨 어머니가 남양유업 창업자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외손녀인 건 사실이죠. 가계도상으로 맞죠. 그런데 다른 면이 있습니까? 혈연관계로는 그런데 실제관계는 상상과 약간 다릅니다. 황하나 씨와 그 가족은 남양유업 관련 주식 지분이 없대요.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업자에게 삼남이녀가 있었고요. 장남 일가족이 사업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남양유업과 직접 사업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하나 씨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남양유업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남양유업도 황 씨 개인의 일탈은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수식어는 저는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남양유업 직원들은 이게 무슨 피해고 또 거기 주식도 엄청나게 타격받는다거든요. 주주들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식어는 우리 빼죠. 황 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 번도 실험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대기업 관련됐기 때문이냐 또 경찰의 어떤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죠. 그런데 황 씨가 최근에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하나 씨의 과거 사건 살펴보면서 또 실형 선거 가능성도 알아볼 텐데 이게 범죄 얘기예요. 또 마약 사건이고 또 경찰 뒷배경 논란, 봐주기 논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애 가십은 아니고 기타 살펴볼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골라오셨어요. 황하나 씨. 사건이 여러 가지인데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건 언제죠? 2016년 박유천 씨 사건으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데요. 동방신기와 JYJ 출신. 그렇습니다. 유명 가수죠. 2016년 6월에 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총 4명이나 고소했는데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황하나 씨와의 약혼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열애설도 아니고 결혼발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죠. 이때부터 황하나 씨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결국 헤어졌잖아요. 우선 이거부터 짚을게요. 박유천 씨는 강간 성마매 등 혐의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혼 여정을 발표했지만 연기하다가 결국 결별했습니다. 이유가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황 씨가 SNS에 박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졌음에도 이 두 사람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악연이라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함께 마약사범으로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2019년 3월에 버닝턴 게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버닝썬. 당시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사장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클럽에 자주 들렸다던 황하나 씨도 이 버닝썬에서 마약을 구해서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하나 씨를 체포해서 검사했어요. 그리고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그러자 황 씨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나에게 마약을 적용했다. 심지어 내가 잘 때 몰래 투약한 적도 있다. 나는 자고 있었는데 몰래 투약한 거다.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네. 게다가 2015년 이후에 나는 마약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 연예인이 권유하고 또 몰래 이렇게 투약하는 바람에 다시 마약에 손대게 됐다. 잠깐만요. 그러면 2015년에도 마약을 한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황하나 씨가 미국 유학 중이던 2010년부터 대마를 흡연했고 또 주변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또 2011년에는 LA에서 마약 투약한 다음에 추방됐다고 황 씨 스스로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201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마 흡연했지만 또 기소유예 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 이 사건은 황 씨가 강남의 한 주택에서 대학생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또 주사기 투약을 도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시 초범이었던 A 씨는 구속된 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든요. 하지만 A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투약을 도왔다는 황 씨는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까지 도와준 사람인데 조사를 안 했다는 건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A 씨는 황 씨가 필로폰 0.5g을 0.16g씩 3번에 걸쳐서 팔에 주사기로 놔줬다라고 말을 했고 이게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필로폰 1의 투약량이 대략적으로 0.03g이에요. 그렇다면 이 0.16g은 단술적으로 5명 정도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 분량은 한 사람에게 그것도 3번 연달아서 했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 씨가 같이 맞은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당시에 A 씨와 가까웠던 지인이 한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3명이 함께 투약했다고 들었다. 황 씨가 A 씨를 불러서 현금 1억 원을 주면서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 황 씨는 2011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에 이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너 혼자 투약한 걸로 하자 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맞췄다고 해도 경찰이 기본적으로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배경 또는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혹시 경찰 고위층에 황하나 씨 또는 황하나 씨 가족의 인맥이 있고 그래서 경찰이 이거 묻어준 거 아니냐. 묻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거죠. 게다가 황하나 씨는 2015년에 한 블로거와 분쟁이 생겼는데 이때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삼촌하고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죠.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하고 내가 만나고 왔다.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이게 녹취 나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경찰 고위 인사하고 친했던 거예요? 베프였던 거예요? 아니면 허풍이었던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황 씨가 직접 밝혔는데요. 나 홧김에 이렇게 말한 거고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경찰도 황 씨와 관련된 고위 인사가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황 씨가 남대문 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했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렇게 해명했죠. 황 씨가 당시에 일반인 동행자하고 함께 명예훼손 고소 때문에 경찰서에 왔는데 큰 소리를 울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경무과장이 달래려고 황 씨와 동행자를 과장실로 데려갔고 그런데 그때 황 씨가 상황실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준 건 맞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대문 경찰서 업무차 여러 명 갔는데 이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냐.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요. 참 사건이 여기까지만 해도 맞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2010년부터 계속 마약 관련 문제를 일으켜왔고 2015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제공하고 도왔다 이거고 그런데 황 씨는 별도로 조사도 안 받고 끝났다는 거고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수사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진 거고 그러면 그때 마약 같이 했다고 한 사람이 박유천 씨였던 거예요? 박유천 씨가 제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사건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유천 씨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불안 나긴 한데요.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좀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고요. 당시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 했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혐의 인정했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박유천 씨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또 황하나 씨도 함께 처벌 받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황하나 씨에게. 그 이유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또 향전실성 2약품을 복용한 건 맞다. 하지만 당시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었고 또 반성하고 있고 또 두 차례의 다른 정가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략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처벌이? 사실 마약의 제조나 수출입, 판매, 유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만 구입, 또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좀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경우까지 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에 힘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했고 또 전에도 마약 걸린 논란이 있었던 황하나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어야 마탱하다라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지난해죠. 12월 28일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제로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번 행위 관련해서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효될 수 있어요. 네.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재판받고 반성하고 결국 유대 판결 나왔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이라니.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마약의 속성 자체가 중독성일 텐데 그런데 또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중에서도 필로폰, 마약 사범 중에서도 필로폰 사범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에 또 마약을 했어까지 우리 알고 있었는데 파생된 의혹 하나는 뭡니까? 황 씨의 남자친구인 B 씨. 또 B 씨의 친구인 C 씨. 이 사람들을 잘 아는 지인의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 말고 다른 남자친구인 거죠? 네. 박유천 씨 이야기는 이미 끝났고요. 끝났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황 씨하고 B 씨, C 씨 이 세 사람이 작년부터 함께 어울리면서 필로폰을 투학했다는 내용이에요. 황 씨는요. 어제 당시 유식은 그렇습니다만 집행유예 상태니까 그렇죠. 이게 적발되면 큰일 난다라면서 불안해했고 그래서 남자친구 B 씨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허위 진술 부탁인데요. 내가 자는 사이에 몰래 나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걸로 거짓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B 씨는 그 부탁대로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대요. 하지만 경찰이 이거에 속아나고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남자친구 B 씨가 주사기 놓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참 얕은 꾀를 잡고 부리네요. 그런데 남자친구 B 씨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12월 22일에 경찰을 찾아가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한 건데요. 12월 22일? 네. 그렇습니다. 적발된 건 12월 28일이죠? 28일은 수사 중이라고 밝힌 거죠. 밝힌 거예요. 네. 밝힌 거고요. 그 전에 일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자백한 것 때문에 진술 번복한 것 때문에 이번에 적발이 된 거네요. 황하나 씨가. 그렇죠. 진실이 드러난 거죠. 적발보다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남자친구가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이후에 진술 번복을 한 이후에 이틀 뒤에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진술 번복한 다음에 숨졌어요. 지금. 자살로 종결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그 씨 씨 역시 자살기도에서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 상태에서 황하나 씨 주변에 있던 핵심 증인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굉장히 좀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참 그 와중에 절도죄까지 지금 또 밝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실형을 피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죄를 전제로 해서 이번에도 집행유일지 아니면 이번에는 실형일지 따져봐야 되는데 집행유의 요건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하는 경우여야 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범한 범죄가 아니어야 해요.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